긴 말 필요 없습니다. 77초 핵심 전략만 세워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 여러분들의 한숨소리로 지금 여의도 건물들이 약 2cm 정도 다 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빠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대응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대응 방법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우선 영진약품 문의하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29번님이 영진약품을 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자, 이분 자체가 지금 현재 영진약품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다시 한 번 더 6,050원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지금 4,890원 조금 잘못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5,280원이 최저가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7,6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는 월봉을 잠깐 한번 보시면 돼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잔잔한 파도 안에서 갑자기 백두산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백두산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길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큰 산이 한 개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많은 시세에 대한 분출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단에서는 많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고가군역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익 실현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는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을 조금 굳게 드시고 비준 축소를 조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준 축소하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종목 이어서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실라 보겠습니다. 호텔실라를 이분이 8만 4,300원에 현재 20%를 보여주시고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건역에서 거래가 갑자기 튀면서 지금 기간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왔거든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당한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텔실라에 대한 주가가 최고가군역에 달아랐을 때 뉴스가 나왔던 것은 바로 이재웅 부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 주가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그룹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호텔실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변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과증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재웅 부회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더 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호텔실라에 대한 주가는 반등에 대한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4%에서 빠지는 것은 일종의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 파실 자리 아닙니다. 시청자님 좀 더 힘내시고 종목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을 문의하셨어요. LB세미콘을 이분이 4108번님이 4,100원의 2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LB세미콘이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 자회사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분 투자로 인해서 여기가 올라갔을 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회 했다. 그 얘기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주가 빠지고 있어요. 본업으로 올라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가를 우리가 월봉을 또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가 많이 없어요. 우리 안시네 앵커님 계신 자리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보더라도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백두산을 한번 만듭니다. 여기서 거래가 크게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윗고리가 길게 달리죠. 결국 이 기점으로 6천 원대 위로는 다 끊어먹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 자체가 또다시 한 번 더 줄어드는 과정인데 우리가 영진약품 차트 보셨죠? 조정은 얼마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조정이 와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엘비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금부터 조정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차트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 그렇죠.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종목, 저처럼 유능한 전문가가 추천하신 종목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대응 잘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나요? 지금 계속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게시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연 주셨을까? 송원산업 매수가 밝혀주신 분 신흥 SEC라는 종목도 보이고요. 미넨지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릭스 보입니다. 골든센츄리. 송원산업은 지금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주가가 조금 빠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송원산업을 같이 보고 또다시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9,000원이거든요. 지금 역시 시장이 하락해서 그런지 2% 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8,400원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 종목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끊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항상 보면 최근에 손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상당 부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상승장에 동참하지 않으면 꼭 내 입에 가시가 돌리는 것처럼 내 손가락에도 가시가 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 반등 자체가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봐요.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군은 호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 권역에서는 지지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면 이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300원대가 지금 바닥을 잡았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신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느냐 아니면 추세적 반등이 올라오느냐 그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군별로 그것을 꼭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석가리기 해주셨습니다. 17,300원 이탈시 비중 축소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속 종목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미래컴퍼니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6만 4천원에 비중 10%를 두고 사신 분인데요. 미래컴퍼니 일단 접수가 돼 있고요. 다른 종목도 한 번 계속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해서 들어왔고요. 장이 너무하네요. 그럼 일단은 미래컴퍼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컴퍼니부터 짚어드릴게요. 일단 미래컴퍼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6만 4천원을 부여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백두산을 만든 차트 두 개를 보셨죠. 그래서 영진약품이나 아니면 앞서서 봤던 차트 크게 올랐던 엘비세미콘 같은 차트들이 고가곤역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했다면 요정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달라요? 지금 보면 2005년도에도 많은 거래가 있었고 2011년도에도 많은 거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곤역에 16만 5천원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거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물량을 이익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가 추세적으로는 빠질지언정 여기에서 조정장세를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복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닷꽃역에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손절을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너졌던 이런 자리 자체가 중요한 자리들이거든요. 120주선인데 그 자리를 지금 일시적으로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하단에 보시면 거래가 어떻습니까?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누군가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등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힘드시겠지만 이 종목은 좀 더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들어가셔서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고요. 아시겠죠? 일단은 홀딩합니다. 그럼 의견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이 너만에 유유 한국항공우주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수고하십니다. SKC 소울믹스 전망 부탁드린다는 사연. 디딤 정말 오랜만에 종목 보는 것 같아요. 아미노 로직스, KC 그리고 조금 더 올려볼까요? 쌍방울 대응자력 부탁드린다고. 아까 전에 밑에 있던 KC 이런 종목분들이 KC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 한 개로 돼 있네요. KC. 이분은 비중이 좀 상당히 돼요. 50%, 12,850원에 종목 진단 꼭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KC 지금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3.91%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 자리인데 저는 이제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셔서 걱정이 좀 되셔서 했는데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 500원 이하 큰 돈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은 길게 놓고 보셔야 돼요.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나무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숲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바닥에 많은 거래로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파동이거든요. ABC 파동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냥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업황적으로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신 게 맞고 이제 KC가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우리가 KC택 거기에 대한 분할이 되면서 KC가 나왔던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조금 잡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은봉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빠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권역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앞서서 올렸던 자리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벗어나는 자리가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12,000원 또는 11,800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버텨보세요. 오늘 버티고 난 다음에 내일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자고요. 아시겠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급한 사연 많이 들어와서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2,800원의 15% 비중 두고 사신 분의 사연도 올라왔고요. 문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와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 손실 많네요. 상담 절실하시다고. 그리고 신라진하고 펄어비스 현대차 네이버 사도 되는지. 이분은 오늘 시장 낙폭을 기회로 삼아서 한번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길제지 마이너스 심하지만 손절해도 되는지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한양의 손실. 와 여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격도 써주셨어요. 120만 원 전부 청산을 해야 되는지 유한양의 고르셨나요? 네 뭐 근데 주식 하다 보면 이 정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은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좋은 종목으로 한 번 같이 또 120만 원 한번 벌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 자 그러면 이눅스 첨단 소재를 지금 손실이 조금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5만 7천 원에 보유하신 분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9천 2백 원에 3.45%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분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9천 원까지 주가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런 주가를 잠깐 먼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번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눅스 계열사죠. 그러면서 지금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결속을 하락을 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기업들한테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상장이 되는 기업들에서 여기서 이제 한 토막이 안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장애 주식상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장이 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장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도 거래량을 보세요. 고가군역에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월봉사에서 한번 터치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8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많은 거래가 나왔고 그러면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현재까지 빠져서 나오는데 급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당권역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추세봉, 전환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전환봉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봉들 같은 경우는 앞에 구름에 가리는 봉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리거나 또는 행보 성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사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업황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업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비중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덜어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한 가격을 좀 잡아 드린다면 하단에 있는 이런 가격도 보이시죠. 3만 8천 원대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3만 8천 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더 비중 축소를 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 이 정도 자리 보이십니까? 지금 상단에 4만 5천 원인데 4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다음에 또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 반등이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님은 전화를 꼭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이눅스 첨단 소재 들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1시 10분에 이상료의 새빨간 투자 찾아뵙는 거 아시죠? 못다한 종목이라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계속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